김진희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서 코인을 예치하고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수상한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강제 수사인데요.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희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